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연계열, 그리고 이과, 공대 이런 계열 학생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학원 과정 같은데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 선진국에서도 장학금 혜택을 엄청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생활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정말입니다. 공부 잘하고 영어능력대는 이공계,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이라면 정말 대학원 이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학비 무료, 생활비까지, 심지어는 생활비 플러스까지 기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천지삐깔입니다. 여러분. 왜 그거를 모르고 한국에서는 공대생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원서를 많이 봐야 되는데도 공대생들은 영어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도 영어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참 그게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전공이나 공대생들, 그리고 말씀드린 자연계, 이과생들이 영어까지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학비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밖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공부만 그렇게 시켜주겠습니까? 아니죠. 취업까지 여러분 정말로 탄탄대로입니다.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STEM이라고 하거든요, STEM. 예, 사이언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마테매릭스. 여러분, 이거. 이 안에 드는 전공이라면 영어능력이 괜찮고 공부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취업 걱정?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국에서 그냥 한국식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좋은 대학 가면 한국 안에서밖에 활약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정말 여러분 경쟁이 치열합니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제 나이만 돼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영어만 되고 적어도 한국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 한국 밖에 나가잖아요.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도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들 영어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도 인도 학생들처럼 그 정도의 치열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힘도 있고요. 거기에 영어까지 대봐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뭐 안 좋은 난리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왜 계속 내 아이들을 본인도 부모님 세대도 겪으셨잖아요.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기 만만하셨습니까? 예, 절대 만만하지 않잖아요. 직장 환경도 해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 환경도 영어권 국가들 기준으로 해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영어권 국가에서 좋은 대학에서 학비 받고 생활비 받고 장학금 받고 뭐 다 하면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꼭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왜? 무료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셨나요? 왜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인재들을 쉽게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인재들을 잡아들려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취업 걱정하고 물론 해외에서도 취업 걱정하고 해야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해외에서 제대로 자기 전공으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경력이 쌓이면 그게 굉장한 또 힘이 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버림받습니다, 회사에서. 나이가 많으면 버림받는다고요, 한국은. 하지만 외국은 적어도 경력이 있고 경력이 있으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처럼 내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백세시대라고 말은 쉽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 나이만 돼도 직장에 붙어있기가 정말로 우리 파리 목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좀 더 대우를 받으면서 좀 더 자신의 능력을 펼치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식 영어교육 정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나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 밖에 나가는 순간 정말로 의미가 요즘 아이들 말로 1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정말로 많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